선생님 도대체 고객 경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작은 것도 저희가 다 고객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 갔더니 귀엽게 생긴 로봇이 이렇게 오면서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죠? 요즘에 로봇이 서빙하는 매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매장과 다르게 좀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이 걸리든 판매 직원이 내가 찾는 물건을 본인의 일을 다 제쳐놓고 너무 열심히 도와주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물건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원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줬다는 거 이런 경험 그리고 상품을 구매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택배 상자에 손수 적어놓은 편지가 들어있다 이런 거 요즘에 인터넷 구매 많이 하시는데 고객과의 조금 감성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손수 적은 편지가 들어있다 스포츠 매장에서 운동화를 신고 직접 러닝머신을 걸어볼 수 있다 요즘에 이런 체험형 매장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실제 내가 운동할 때 어떤 느낌인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소품 매장에 갔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이거 무슨 향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고객은 냄새로 향기로 우리 매장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감으로 고객이 느꼈던 이런 경험들이 고객에게 이미지가 되어서 다음에 우리 매장을 방문하게 하느냐 또는 방문하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